수고하셨습니다 술 마셨어? 와인 조금 조지 알아? 걔네 오빠 몇 가지 인생 상담 들어주느라고 무슨 인생 상담? 개인 얘기를 어떻게 해 대단한 거 아니지만 너한테 왜 개인 얘기를 해? 작정하고 한 건 아니고 다트게임하다 다트게임? 왜 전화 꺼놨어 걱정하게 식당 시끄러워서 걱정돼서 나왔던 거야? 응 무슨 일 있음 전화하지 대리 부르지 말고 이제 김 기사 아저씨한테 전화해 어떻게 그래? 아저씨 직업이 운전하는 거야 자 라면 안 먹을래? 끓여줄까? 난 내가 끓여야 맛있어